찬송가 2장 목실이 다르는 많은 우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없네 은하에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망하였네 그 늘은 그 모습을 나의 꿈을 얻고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가해오신이 그때의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른 난 그 송가여 우리 보이시면 자른 나 내 죄인의 남이라 아직때 나의 죄짐이 불렸네 내가 영원히 사망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망하였네 내 구주로 섬겼네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에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에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거라 여기를 향하옵니다 그 눈빛에 오신이 내 맘에 항상 그 시원하네 우리 친구여 주산 아멘 아멘